어 그럴까? 두..두 유 헤브 오버워치 베타? 어 워치 워치? 플리즈 기브 미 달달할 사람이 없어서? 에디엘 그거 알아? 응? 저 사람들도 오버워치 베타가 안 돼서 이걸 하고 있어 음..아이 알았다 어어 음..인정 그렇네 똥왕? 아이 매..문자가 왔어 설마 이 문자는 헉 아니.. 오버워치 당첨되셨습니다 마흔 후템 메일 광..고.. 검은 사막.. 다섯 번째.. 꺼져 야 망겜 역시 검은 사막 아이씨 따란 따안 따란 따안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란 따안 따란다 따란다 흠흠흠 흠흠흠 검은 사막 해보고 싶었는데 검은 사막 해보고 싶었는데 흠 흠 컴퓨터가 그때 안 좋았어 근데 망겜이잖아 근데 망겜이잖아 근데 잘 나가는데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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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그래픽 사이트 써보셨어요? 에잉? 제가 아마 나 새로 받은 부금 어딘지 좀 찾아보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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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sant 에GOaching 에잉? 끔찍하다 저거 와 오오 이러지 않은 FDA 병원하이 생각하는건 에잉? 아이템 실 absent 오 오 Kön focusing 에잉? 거기가 없다면 바로 이 3층으로 올라가세요 거기가 없다고요? 아 바로 머리 3층 가면 딱 이겠다 3층 드론 3층 드론 발사 생각보니까 내가 퍼스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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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미 하프 미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프 미 아 저 착하게 살게요 야 야 분명 쟤가 제사장님 안 좋죠 마찬님 안녕히가세요 역시 이게 방탄복이 힘인다 마찬님 거기서 사세요 회장님 겁나 맞았는데 누워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쏜거야 아 진짜? 나랑 뒤에 내가 3층이 온다 3층 있다고? 깜짝이야 어이 놀래라 비더스야 미안 짠 어 여기 아래 뭐있다 총알 치는거 봐 아래 뭔가 느껴져 뭐야 앞에도 있네 얼마나 많이니 찍어봐 정확한 위치 찍어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타다 타고 올라갈게 기다려 진짜 졌어 아카나 아카니도 졌어 깻잎이도 졌어 깻잎이도 졌어 깻잎이도 졌어 까라담요 아 정신 사라워 아니 사단이 다 올라갔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나 비누스 개많이 때렸어 그거 보고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두마리였다니 아 왜그래 왜한거야 왜 왜하는거야 왜 시퍼한테 무슨 억하심처밍이 있어가지고 설마 잡으면서 자기까지 폭발하겠다는 이제 남자답게 갑시다 남자답게 무승맘 떼어보자 나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어 아씨 빨리 가시고 시끄러 이거 아 니가 붙였잖아 니가 붙였잖아 아 뒤에 온대 드론 아 드론아 뒤에 온대 아까 거기 보면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총 그거 좋아? 반동 없대 반동은 없긴 한데 연사가 좀 느리 이쪽에서 온다 둘면 다 그쪽에 쏘아 거의 보면 돼 그냥 아까 보던 터치면서 쏘아 빵 몽큐 쏘쫘쫘쫘쫘쫘쫘쫘쫘쫘 지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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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내 덧쪽으로 안오지 너 우리 다 뒤쪽에 쏜다고 그래도 말했잖아 아 내 덧다 덧 왜 떠버린거야 덧 덧 덧 덧 왜 갖다 버렸어 어쩌라 칠대 만들고 요가메토 만들었는데 와 우리 색깔 예쁘다 뭐지 뭔 소리자 뭔 소리야 색깔 예쁘지 않아 게이야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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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거 다 달라서 예쁘지 않아 아니 다 다르네 아니 이쁜데 다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 나 이쁜 사진 보여줄까 어? 나 겁나 이쁜 사진 보여줄까 뭐? 내 스카이 빌데로 보내줄게 우리 다 같은데 침대 침대 아니다 침대 말고 넓은데 내가 어제 비한 걔 휘기템이기 벌써 진정? 이거 거의 19금이어서 방송에 나가면 큰일났다 난 나만 볼래 에? 나만 볼래 알았어 헤드님 일대일로 보내줄게 안 돼 헤드님 이거 헤드님 이거 진짜 방송 나가면 헤드님 바로 염조 알았어 나만 볼게 심장 뭐죠 헤드님 이거 헤드님 이거 진짜 심장 심장마비에요 알았어 나만 볼게 빨리 보내봐 보냈어요 보냈어요 큰일납니다 헤드님 아 이거 큰일났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헤드님 심쿵하는데 인정? 헐 지자스 이게 뭐야 심쿵 인정? 와 대단해 아이씨 와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죠 깜짝 놀랐어 고고고고 여기가 머리야 꼴이야 꼴이네 꼴이네 꼴이에요 말로 묘사 좀 해주라고 슬래지가 있어요 망치들고 있는 슬래지가 있어 근데 그거 보여주면 영정이에요 왜? 구라요 알어 별거 아냐 별거 아냐 진짜 쓸데없는거야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맨살 보여 맨살 손에 잠깐 끼고 있어요 영정이에요 나 위험하거든 빨리 도와줄래 누가 유러스 그 지나갔다 아 늦었다 이거 잡았어야 된다 유러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님들 저 위험해요 좀 도와주세요 너프 어딨죠 형 유러스 핀 찍었어 나 꼴이 3층 풀어수있다 3층에 너무 원해요 언제 거기까지 가셨디야 3층은 유료참이 안 뚫려있어서 못봐요 유러스가 님들 3층부터 쓸고 와라 거기서 네 체킹 어 봐 3층에 카카니슨 뭔소리야 2층 카카니슨 뭔소리야 2층 카카니슨 여기 앞에 있어 님들 가자 하나 여기 트랩 개 많아요 님들 가, 가자 마차 깻잎 가자 어딘데 가자 안녕 뻥 찌립 어 저기요 님들 님들 어 아칸니? 쩍어있는 카카니 어후 내가 먼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가자 간다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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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에이드 굿네에이드 왜 그런 말을 하는 이거? 그레네드 와와와와와 발 밑에가 깨지고 있어 와우와우 야 니 팀킬이야 승리다 여기다 서벌 일단 헤드님 내려올게 헤헤 행치하고 와요 마샬링 헤드님 그 앞에있어 뭐있어 어디있어? 뭐야 아boy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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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님 나야 자식아 뭐야 뭐야 뭐 뭐야 아 네넌 비너스였어 쓰였어 역시 문어 아저씨인가 저거 아유 문어 생활이 문 멀어가지고 아 나도 모르게 쏠뻔했어 깻잎은 뭐하고있냐 왜 둘이 막 두드리고 있어 막 마찬님 핑크를 안줘 핑 줬어 저거 아니 여기 써요라고 말이라도 하면 되지 맞고있어 아카니가 보내줄 사진 이거에요 이거 우리 재밌게 너네 이거 보면 안되는데 안되 이거 맨살 보이는데 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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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전가 와 맨살 두드러진다 머리 와 민머리 너무 위에 맨살이 야 하다 야 드론 다여기서 온다 캐주얼이라 드론이랑 그냥 시장위치 바꿔 아아 자동으로 바뀌어 맞아 운영자 마음이야 어? 맞아요 반면 여기 못 올라오죠 어디요? 여기 여기 우리 세침해졌어요 5초 5초 어? 귀여운 녀석 놀라는거 봐 헤헤헤 헤헤헤 비키세요 배우는 헤헤헤 아 하 쓰윽 cin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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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렸다 여기 뚫렸다 비누스? 그쪽에서 머리뿌리로 오면 될 것 같아 꼬리구나? 나는 어쩌고 온다 잡는 소리 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비누스는 아니었어 아샤샥 소리나는데 아샤샥? 아샤샥 비켜봐 비켜봐 드론사격 해줄게 드론 머리부터 굴러와요 오 머리부터 아니 변수다 안된가보다 죽인가보다 이 정도만큼 왔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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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한 마리 바로 앞에 정면에 있다 온다 두 마리 오 오 왔다 오 비누스 빗겨 비누스 빗겨 틀렸지 아아 스미네 두면에 둘 오 미친 죽은 줄 알았냐 뭐하는 사람 깻님 괜찮아? 깻님 괜찮아? 깻님요 괜찮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야 저 지금 지금 카메라에서 찍은 사람 누구야? 해대님 해대님 지금 여기로 다 거의 다 오는 것 같아 네 제가 지하 반대로 가시고 뒤치기하면은 어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오 뭐야 오야야야야 월샷 때린다 오 야야야 민원스 월샷 때려 오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난데나가 왜 이렇게 진짜 안티지 진짜 안티지 둘있어 여기에 디나스 걸 뚫으면 어떡해 오 있다 동면이다 가까워 가까워 뭘 착각이다 지하 왔어야 돼? 네 지하에요 네 지하 어 해대님 그 파란색으로 파란색 네 그쪽으로 직질해가고 어 해대님 파란색으로 돌진하는 서마이티스 야 누구 뭐 밟았어 아 나 계속 막고 있어 어 해대님 파란색으로 돌진 어 그쪽으로 돌진 서마이티스 거예요 서마이티스 서마이티스 예 누워있다 한 명 누워있다 오오 지자스 쿼드라 했네 본의 아니게 한 명 어디 부상 한 명 하나 밟고 있었어 뭐 뭐 밟아가지고 잘렸어 뭐 밟아가지고 잘렸어 아 그냥 누워있는데 어 다른 데서 밟았나? 어 그렇네 어 저기 멀리서 머리 쪽에서 뭐 밟았어 이야 아 이게 바로 어세신인가? 어 일부 딱 총 쓸려다가 아 소리 들리겠지? 하고 딱 멈췄어 한발만 쏘고 우와 8킬 마찰님 어떡해 0 0 0 2 3인데 왜 날 침킬했잖아 날 침킬했잖아